나에게 남들처럼 캠퍼스의 낭만을 느낄 시간 따위는 없다. 난 이 많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장량기병. 나도 나를 돌봐줄 누나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누구야? 누구야?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좀 다녀요. 아니, 이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3분 누나 선물 세트? 타이틀 별로 고를 수가 있는데요. 한 달에 3만 3천 원이고요. 원하는 누나를 고릅니다. 엄마가 튑니다? 3분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누나가 자자. 야, 오늘 저녁 카레야? 멋있겠다. 야, 그걸 뜯으면 어떻게 정신이야. 알 수 없다, 수렴 질이야. 아, 그래. 아, 그걸 왜요, 너. 아, 저리 꺼하자. 너 새끼 더 양가. 얘들아. 누나가 싸우지 말랬지? 그, 저기, 쟤 누나? PC방 적당히 있다오고. 네, 누나. 너는 문제를 사는데, 읽어면 됐지? 감사합니다, 언니. 이제부터 누나가 다 할 테니까 상훈이 좀 쉬어. 응. 오, 대박. 다 됐다. 이 쉬어. 이거 바지 완전 칼주름인데요? 아, 비웠어. 상훈아. 누나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누나 완전 프로 육아인인데. 이제 상훈이 차례. 네 차례? 아, 어이구, 잘못네. 맛있다, 엄마. 챙겨주는 누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응, 그랬죠, 우리 상훈이. 아, 어이구, 잘못네. 아, 어이구, 잘못해. 아, 상훈이 김치 묻었다. 누나 닦아줄게. 내가 닦아줄게. 아, 야, 잠깐만. 내가 닦을게, 엄마. 아, 잘할게. 아, 우리 상훈이 코 불렸어 또. 일로와. 흥, 흥. 왜? 제가 부를게, 엄마. 아, 내년 날개 같은데. 일로와, 일로와, 흥. 제가 부를게요. 흥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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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뻐라. 어휴, 잘했죠, 형?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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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나까지의 취급이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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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어떡해. 나, 나 왜 왜 왔어, 누나? 우리 상훈이 시 안하면 오진 못사잖아. 아휴, 그럼 무슨 소리야, 누나. 나 멀쩡해요. 아, 씨, 저 멀쩡해요. 응? 어, 저 마무리야. 썼어? 아휴, 누나, 이 누나 미쳤어, 이 누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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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우리 상훈이 깼어요. 무서운 꿈 꿨줘요. 무슨, 뭐야, 이게? 똥 샀어요? 똥 샀어요? 아, 똥 안 샀어, 이 누나. 미쳤어, 이 누나. 흥. 꼬신 냄새. 흥. 우리 상훈이, 기자가 가져줄게. 참. 흥. 흥. 누가 이렇게 같이 챙겨달래. 아휴, 또 그리한 두꼴이야. 쿨한 누나? 이혼 쿨하게 챙겨줄래나? 흥. 흥. 오늘, 예완이랑 데이트하기로 했어. 예쁘게 입어야지. 치약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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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누나. 쿨한 걸 넘어서. 너무 오싹한데? 나 챙겨준 거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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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무서운 누나 말고. 좀 밝은 누나 없나? 자체 밝아? 상훈아! 상훈아! 상훈아, 빨리 한번, 상훈아! 뭐지? 상훈아, 빨리 한번! 왜? 누나, 무슨 일이야? 불 좀 꺼줘. 아, 지금 불 꺼달라고 불렀어? 야, 이 동신아. 길 살쪘냐? 빨리 불 꺼고 나가. 와, 너 개 또라이 아니야. 야. 뭐? 누나한테 또라이? 왜? 이런 XXXX가 vein이야. 두 개 걸 zo으러 많이 Dunkle에 Character 안맞아먹었냐? 조용히 불еж sendiri. 죽다 살았어? 이건 자체 발생 metric fond of thisown. 친구 있나? 이건 좀 새로운데? 누구세요? 너가 상황이구나. 네. 나 재석이는 알아. 안녕하세요. 너가 평소에 밥을 잘 안 먹는다며. 그래서 누나가 반찬 한참 싸웠어. 반찬을요? 잘 먹겠습니다. 온 김에 차려줄까? 네? 반찬을요? 왜? 싫어? 아, 나 좋아. 싫어. 좋아. 들어가세요. 어? 아, 들어오세요. 안 나가도 돼요? 맛있는 반찬 맞네. 밥 잘 챙겨 먹어. 자, 이것도 맞고. 아, 잘 안 열리네. 아, 제가 열어드릴게요. 롤레? 아, 괜찮아? 저까리 튀었는데, 저쪽. 어디에? 그러니까, 저까리 저쪽, 저쪽. 어느 쪽? 저까리 저쪽. 이쪽? 저쪽. 아니, 저쪽. 아닌데? 어느 쪽. 아니, 저까리 이쪽 저쪽이 아니었구나. 저쪽. 아, 어쩌지. 나 여기서 좀 씻어도 될까? 예? 샤워를요? 안 돼? 아니요, 좋아요. 아, 좋아요. 예. 화장실이 어디야?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아, 저쪽. 저쪽, 이쪽. 상훈아. 예? 나 옷이 없는데 옷 좀 갖다 줄 수 있어? 아니, 어, 예. 이거 제 옷인데요. 이거 맞을 줄 난 거 모르겠어. 고마워. 상훈아, 우리 바지에 해야 돼. 상훈 오빠. 누나 왜 여기서? 이건 무슨 상황이지? 하이, 아, 충분히 오해될 상황이야. 전 X 개요. 차차, 이게 너 얘기 들어가. 누나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 젓갈이 이제 젖을 때 젓갈이 없지. 소리 하십니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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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누나 때문에 개맛듯이 참았고 개시!